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여기 노트북이 있는데요 이 노트북에는 기본 저장장치 SSD가 256GB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좀 더 고용량의 SSD로 바꾸고 싶은데요 이 노트북에는 M.2 SSD가 장착되고 M.2 SSD는 NVMe 타입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SATA 타입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장치를 USB로 연결시키고 난 다음에 이 기본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이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것은 무료 마이그레이션 툴이구요 일단 저는 SATA 타입의 SSD를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에 지금 장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연결시켜서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해볼 텐데요 마이그레이션 툴은 미니툴이라고 해서 이 툴을 이용할 겁니다 이거는 개인 사용자에 한해서만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구요 근데 이걸 사용하기 전에 지금 새로 장착한 SSD 그러니까 512GB죠 여기에 저장장치 안에 파티션이 많이 나눠져 있거나 지워지지 않는 파티션이 있거나 하면은 한번 지워주고 하시는게 마이그레이션 성공률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 있는 시작 버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디스크 관리라고 있어요 디스크 관리를 선택합니다 디스크 관리에서는 이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 저장장치의 모든 항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디스크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노트북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256GB의 SSD를 의미하구요 디스크 0은 지금 1TB인데 이 노트북은 하드 디스크도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있던 장치고 밑에 디스크 2 이거는 512GB죠 그래서 제가 새로 임의로 추가한 저장장치입니다 디스크 2라고 되어 있죠 이 디스크 2를 잘 기억해 두세요 디스크 2에 있는 기본 파티션을 지울 건데 마우스 5주 눌러서 볼륨 삭제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안 지워지는 파티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메뉴 자체가 비활성화 돼서 지워지지 않는 경우 있는데 이때는 디스크 파트 명령을 이용해서 지워 주시는게 좋습니다 디스크 파트 명령을 실행하려면 명령 프로봇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돼요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시작 버튼 눌러보니까 파워셀로 지금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여기 디스크 명령 프로봇트가 있어야 되는데 설정을 바꾸시면 되긴 되는데 귀찮으니까 좀 더 간단하게 해볼게요 검색 버튼 누르고요 명령이라고 입력하면 명령 프로봇트라고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걸 바로 실행하지 마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명령 프로봇트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게 돼요 그러면 이게 한번 하면 뜨는데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명령 프로봇트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돼서 권한이 좀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야 이제 디스크 파트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입력하는데 디스크 파트라고 이 명령을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앤드 누릅니다 그러면 디스크 파트 안에 들어와서 프롬포트 입력 창이 이름이 좀 바뀌게 돼요 여기서 입력해야 될 거는 셀 그 다음에 선택한다는 겁니다 셀렉션인데 원래 셀이라고 줄여도 돼요 셀 디스크 한 칸 더 띄우시고요 2라고 했죠 디스크 2라고 했죠 디스크 2를 선택하고 엔터 누릅니다 그러면 디스크 2가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여기 있는 파티션을 디스크 2에 있는 이 파티션 두 개를 더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이걸 그냥 다 지울 거기 때문에 명령어도 간단해요 클린 깨끗하게 지우겠다 그겁니다 클린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정리가 됐다고 뜨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두 개 있던 파티션이 싹 다 지워졌죠 파티션이 아무리 많았던 복잡해도 그냥 다 이렇게 지워져 버려요 까맣게 되고 할당되지 않음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된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초기화가 안 됨 알 수 없음 이렇게 떠 있죠 이 앞부분 눌러서 마우스 5줄 누릅니다 디스크 초기화를 선택을 하세요 그럼 디스크 초기화를 선택이 뜨는데 이거는 이제 새 SSD를 장착하면 이게 뜨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오른쪽 눌러서 GPT로 지금 선택이 돼 있죠 GPT로 해놓고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으로 지금 딱 된 게 보이죠 이 작업이 되면 이제 SSD를 뭐 기본 있던 기존 있던 파티션을 이제 다 지워서 처음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은 SSD가 만약 새 거라면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여튼 그 다음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툴을 설치할 건데요 영상 하단에 있는 제가 링크를 두겠습니다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좀 내려보면은 여기 중간에 파티션 마법사라고 지금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세요 이거는 개인 사용자에 한해서는 무료입니다 선택하시고요 그러면은 이 창이 또 바뀌고 다운로드 프리웨어라고 지금 돼 있죠 가운데 있는 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뭐 잠깐 이 창이 뭐 뜹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창이 깜빡깜빡하죠 이걸 다시 첫 번째 눌러보면 밑에 지금 다운로드가 떠 있는 게 보여요 이거 실행을 누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보죠 이게 초보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예 언어는 영어로 하세요 영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독일어나 일본어 저도 모르기 때문에 영어 선택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동의함 선택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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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것도 그냥 다음 그 오페라 브라우저를 설치하라고 뜨는데 이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체크를 끄고요 다음 설치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 파티션 마법사를 실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체크 된 상태로 이제 끝마침을 누르면 뭐 잠깐 뭐 창이 떠요 이거는 이제 이제 유료 버전 쓰라는 것인데 뭐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닫아 버립니다 다 닫으시고 이 프로그램이 뜬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되게 간단하고 쓰기 쉽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보니까 보면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거는 쓸 건 없고 여기 보면 주황색으로 된 거 마이그레이트 OS라고 돼 있는 이거 OS를 이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바로 이 창이 떠요 그리고 여기 보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A는 모든 파티션을 옮기는 거고 B는 이제 제가 선택한 파티션만 옮기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다 옮길 거기 때문에 일단 A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특정 파티션만 만약에 옮겨 돼요 만약에 용량이 목적지 SSD 용량이 작아서 용량을 좀 줄여서 옮기고 싶다면 이제 B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A를 선택하고 다음 그러면 이제 목적지를 선택하라고 뜹니다 이제 원본은 이 운영체제가 노트북에 부팅을 할 수 있는 기본 저장장치를 선택이 기본으로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목적지 디스크를 선택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목적지 선택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거 선택해야 될지 좀 헷갈리죠 보시면 보시면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여기 디스크 2라고 돼 있는 256GB는 원래 장착되어 있던 SSD예요 그리고 여기는 1TB는 원래 장착되어 있던 하드 디스크이고 둘 다 SATA라고 돼 있죠 SATA, SATA 맨 끝에 SATA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건 노트북 기본 장착되어 있는 거고 맨 밑에 보니까 이거는 USB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USB 연결한 거는 새 SSD로 장착한 거 이거 하나뿐이죠 목적지가 이겁니다 이거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있는 데이터가 다 지워질 건데 괜찮냐 묻습니다 얘를 선택하기 전에 제가 정확하게 선택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 다음 얘를 누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티션을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56GB에 있는 걸 512GB로 옮겼어요 근데 파티션을 나눠서 옮기고 싶어요 아니면 좀 크기를 좀 바꾸고 싶거나 그때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편하게 됐던 게 여기 보면 디스크 3 이거 갖다가 지금 여기다 옮길 거라고 돼 있는데 크기를 지금 정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복구는 지금 복구나 여기 작게 돼 있는 이거는 원래 기본으로 운영체제 쓰는 파티션들이라서 놔두고요 이거 이 파티션 이거 선택하고 만약 용량을 줄이면 이렇게 쭉 줄이면은 줄인만큼 새 파티션이 나타나요 계속 이걸 다른 공간으로 쓸 수도 있겠죠 분할하거나 근데 사실 이거는 별로 건드릴 게 없고 나중에 파티션은 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를 두시고 그냥 다음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뜨면은 그냥 바로 다음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할 것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뜨고 뭐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니쉬를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피니쉬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보면은 적용 버튼이 있어요 적용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어 뭐 적용 될 거다 뭐 이렇게 뭐 뜨는데 그 다음에 예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막 옮기기를 시작을 해요 작업이 마친 것 같은데 보니까 실제 작업은 재프팅됨에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타트를 하라고 돼 있는데 리스타트나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재프팅됨에서 작업이 되겠죠 화면에 뭐라고 뭐라고 뜨면서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일단은 기다려 줍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재부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스템을 끕니다 마이그레이션에서 이쪽으로 옮겼는데요 일단 이거를 분해를 합니다 분해한 SSD는 옆에 옮겨 놓고요 이걸로 갈아 껴줘야 되는데 노트북을 일단 분해를 합니다 노트북에 있는 기본 SSD를 일단 분해를 하고요 볼트 풀어서 빼냅니다 그 후에 이제 새로 마이그레이션 용량이 더 큰 SSD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볼트를 다시 고정해줍니다 커버를 닫고 켜보면 됩니다 부팅이 잘 되네요 네 부팅이 됐습니다 터를 보면 네 지금 C드라이브 용량이 512GB로 커진게 보이고요 그래서 용량도 넉넉해졌죠 디스크 관리에서도 봐도 지금 C드라이브가 지금 정상적으로 인식된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끝내면 기존에 쓰던 운영체제 정품인증 정보나 설치했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싹 다 넘어오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쓰는 미니툴 이거는 삭제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더 이상 쓰지 않으실 거면 네 간단하게 마이그레이션 알아봤는데요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면은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